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지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첫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위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었고요 좋은 수직어들이 많이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솔로몬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지혜입니다 실제로도 그는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감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그가 기록한 자문과 전도서를 보면요 모든 사람이 그냥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내용만 봐서도 와 정말 진짜 지혜롭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만큼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성경에서는 가장 부강했었던 한때 왕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고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을 잘 살피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서 그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그리고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마음에 너무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을 때 너가 부를 구할 수도 있고 너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원수의 죽음, 원수에 대해서 나 쟤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쟤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가 그런 거,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 기특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특하셔서 막 그냥 부하고 명예도 다 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솔로몬의 상태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국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위 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정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냥 언뜻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은 솔로몬은요 아버지였던 다윗이 한평생 꿈꾸던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성정건축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나는 이런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성막에 거하시는 게 너희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나단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는데 주님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는 그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관점도 있으나 가만 하나님께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성전을 만약 하나님 앞에 누가 지어드린다면 가장 다윗을 통해서 받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후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나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나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으셨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지어달라고 했니? 그런 막 투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대뜸 너가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에게 그 마음을 보고 너에게 쏟아줄 은혜와 복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세요 그러면서 막 아버지와 아들 관계까지 묘사를 하세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 생명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실 만큼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셨던 건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빚지고 은혜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상황이 되고 환경이 쫙 풀려가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이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만 충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응당 그 은혜를 갚아드렸다 라고 하는 사역과 업적 때문에 흡족해하는 게 아니라 늘 그냥 빚진 마음이 있죠 늘 그냥 받은 것밖에 없어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늘 받은 은혜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성전의 건축의 일은 솔로몬이 대신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되물을 만도해요 그는요 솔로몬 왕이 조립만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다 준비했어요 평생 동안에 솔로몬은 조립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평생 그렇게 짓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었는데 한 번은 더 되물을 만도 한데 묻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내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 받은 은혜 늘 잊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유업은 그 성전 건축해야 되는 그 일은 솔로몬에게로 넘어옵니다 선왕이 그 앞선 왕이 평생을 원하던 일이었어요 그 일을 가장 중요한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일을 앞두고 있는 솔로몬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룩한 아주 거대한 업적을 남긴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마치 안정적인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한 정복 전쟁을 위해서 여우수화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여우수화가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얼마나 겁이 많았어요 그 엄청난 리더였던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모세 따르기만 하면 됐었던 그런 모세였는데 그가 없어지고 나니 여우수화가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겠어요 앞으로 남겨놓은 숙제들이 있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불안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우수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도 함께 할 거야 같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우수화는 동일하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강한 정복 전쟁을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다른 노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경험하여 보여줬었던 삶으로 증언한 그 메시지를 들었으면 두렵더라도 동일한 태도로 역할은 달라도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섰어야 했는데 솔로몬이 다른 노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러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됐을 솔로몬의 아주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여지가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획을 그었던 다윗의 빈자리로 인해서 왕권이 안정되지 않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자리와 왕권과 이스라엘의 왕국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에 그때 당시에는 흔히 있었을 법한 이방 제국 나라와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나라와 자리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여기에 먼저 주력했어요 초점이 거기에 먼저 있었어요 이 과도기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까에 주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여우수하가 고민했던 것처럼 제가 어떻게 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서 본 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안정감 부강함 이걸 보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 부강함과 안정감을 지킬 수 있을까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어찌 보면 나라를 책임질 한 사람의 왕으로서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기른분 받고 나서요 한방에 왕의 자리에 가까워졌다가 대장군까지 올라갔다가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왕의 자리에서 가장 먼 곳으로 떨어져요 도망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그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조급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빨리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나 왕으로 기른분 받았는데 이래가지고 막 조급한 마음을 가져갖고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 얼른 왕에 오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기적처럼 주어졌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를 그렇게 험하게 날려버릴 리 없어요 다윗은요 한 가지 확실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날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야? 다른 거 아니라 마음의 중심 하나였어요 그럼 어느 자리에서도 내가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철회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두 번의 기적같은 기회 모두가 다 뭐라고 하지 않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해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명확하고 뚜렷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런 기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으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기에는 절대 어떤 인위적인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오르려는 이런 시도는 하지 않겠다 라는 결정을 했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모든 결정권과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그리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어찌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런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주변의 장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이게 저로의 기회인데 지금 이거 이 고생 이 생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가족들은 신경 안 써? 당신 쫓아다니고 당신 좋다고 따라온 이 사람들은 이거 신경 안 쓰냐고 그 눈 한번 딱 한 구냥 한번 찌르면 모두가 다 편해질 수 있는 좋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데 누가 봐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속 터지고 엄청 답답 여러분 이런 리듬이 되어있으면 진짜 답답해요 좀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사람이 융통성 없이 계속 막 말씀 말씀 이러기만 하면 얼마나 속 터지고 답답하겠어요 융통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그냥 왜골수적이고 답답하고 꼴통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아요 그 자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앉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세우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패하시는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고 혹여라도 패하시는 자리에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왕위에 올랐어도 하나님이 패하신 다음에 언제든지 왕관 벗고 내려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돼 있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실 때 왕위에 자리를 벗고 내려와서 도망자가 다시 돼요 실제로 왕이었을 때 다윗이 바세바범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한번 해볼만 했거든요 훨씬 더 경험으로도 노련한 장수들이었어요 한번 해볼만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왜냐하면 그 기억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패하시는 걸 수도 있다 그럼 그럼 난 그 자리 굳이 지키려고 하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내려오겠다 해서 왕관 벗고 스스로 도망자가 돼요 그리고요 그가 헤브론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헤브론에서 7년 반 정도를 다스리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 왕이 됐을 때요 사울이 죽고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터졌어요 이때는요 이미 사울의 집안의 가세가 기울고 있었고요 다윗이 왕성하던 시기였어요 딱 고치기가 기울고 있으니까 어 이쯤 됐으면 됐다 하고 왁 하고 덮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절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인위적인 방법을 하지 않아서 또 내려야 될 아브넬을 그냥 풀어주고 놓아주는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보내? 그래서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요합이 같이 있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답답해서 속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걸 왜 보내? 지금 굴러들어온 떡을 왜 보내? 이거 지금 당장 죽이고 처리하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 이거 먹을 수 있다니까 이게 속이 터지고 답답해가지고 요합이 인위적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요 손을 씻어요 자기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절대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 정직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에 대해서도 이미 아브넬이 죽고 나서는 세력이 다 망가졌어요 완전 손에 힘이 다 풀린 상태였어요 그럼 적당히 회유해서 왕으로 오를 법도 한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답답했었던 이스보셋의 주변에 호위하던 측근들이 이스보셋을 죽여요 그래서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와요 이때 야 내가 진짜 오래 묵었던 게 내가 오래 묵은 체중이 내려간다 야 고맙다 야 해서 벼슬을 내린다거나 이런 반응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네가 뭔데? 왕의 자리를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뭔데 왕의 자리를 패해? 이래가지고 그 둘을 처형시켜요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이 마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실 때까지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마음에 중심으로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를 든든히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왕의 자리에는 다윗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랬으니 망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니까 가장 완전한 지혜로 가장 완전한 능력으로 통치하시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 리가 없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안정이 되었었어요 그럼 그런 안정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의 안정감이 어디 있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걸 솔로몬이 안정감을 볼 게 아니라 그 안정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봤더라면 그러면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계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어졌을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저 왕국을 내가 지켜야 돼 저 왕국을 엄청나게 세워놓은 이 업적을 내가 이어가야 돼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라는 이런 부담감 이게 나쁜 부담감은 아닌데 그냥 언뜻 보면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인위적인 방법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통치할 나라를 계산하고 있는 줄 몰랐죠 솔로몬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안정시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혼인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이때는 몰랐을 텐데 우리는 역사 전체를 봤으니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국의 역사로 접어드는지를 망할 길로 접어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의 여지가 지금 열리고 있네요 11기상 3장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이 나여 그를 이미 다이색 성에 들여다 놓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줍니다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 그 제하지 않았던 산당들은 이방 잡신들이 우상 중배하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 산당으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던 그 이후의 역사를 안는 우리는 지금 이게 어떤 길로 접어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보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스스로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보니까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 그 좋은 책임감을 뭐라 할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 하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든 나라 안정시켜야 되잖아 이스라엘을 단단하게 세워야 되잖아 우리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강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잖아 라고 말하는데 누가 브레이크를 걸겠어요 이걸 마땅히 왕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감 아니겠어요? 이때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다는 명분이 있었지만요 이미 왕정시대 내내 반복될 비극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산당 여러분 산당이라는 건요 재단인데요 재단을 쌓아놓은 곳인데 이곳에서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 잡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어졌어요 이후에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 내내 보면 늘 왕에 대한 평가가 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정책하게 따르긴 했으나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당에서 드려지던 그때 당시 이방 잡신들의 우상 숭배하던 제사들은요 종교의식은요 굉장히 음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 옆에만 있어도 떡이 떨어져요 너무너무 즐겁고 그냥 음란한 성행들이 난무하는 아주 난잡한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백성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아니 지루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지루하고 따분했으면 제사 드리라고 한들 드리겠어요? 안 하죠 재밌는 거예요 너무 괴락적이고 이걸 그냥 있는 대로 부추겨주니까 너무 좋은 거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산당을 제하지 않았던 말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받을 평가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떡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반란 일으키지 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어느 정도 하게 내버려 두면서 볼멘솔이 안 나오게 하려고 입 다물게 하려고 백성들에게 허용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왕정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거였어요 이게 사사기에도 그랬고요 늘상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랬는데 솔로몬 왕이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 산당을 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오늘 오전에 11시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요 점심 먹고 나서 여기서 굿이 벌어지는 거예요 굿판을 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오후 저녁에는 여기서 불교 경전이 읊어지고 있는 이게 뭐하는? 이게 그게 지금 그때 이스라엘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산당에서 혼인관계로 맺어진 수많은 첩들이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산당이 사용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이방의 신들과 그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 왕정 역사 내내 스며든 그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그 음란하고 타락한 그 세속적인 문화에 발목 잡혀서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지금 지점이에요 이미 솔로몬은 그러한 여지가 다분히 있었고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그 태도를 가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일천번째를 드리는데 무엇을 줄까? 하면서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너 부도 줄게, 너 명예도 줄게, 내가 다 줄게 내가 이전과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거 내가 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있을까요? 분명히 이 위험성은 우리가 봐도 지금 보이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부와 명예도 주시겠다고 이렇게 기특하게, 이렇게 기뻐하셨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를 살펴봐도 그가 얻은 부와 명예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할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냐면 하나님의 기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건 그래, 내가 너가 구한 그 지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혜로 솔로몬아, 너가 너 스스로를 돌아보길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로 너가 너 스스로를 살펴보길 이거 내비두면 반드시 망국의 역사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작은 여지 지금은 크게 빛을 발하고 있진 않으나 너에게 반드시 너를 피폐하게 만들고 주저앉히게 될 그 작은 여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음이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혜로 분별해내길 그 분별할 지혜를 구했느냐, 솔로몬아 내가 다 줄게 왜냐하면 다른 거, 괜찮아 내가 이걸 아껴뒀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널 망하게 하기 때문인데 너가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낼 지혜를 갖고 있으면 돈이 많은데 무슨 그게 너에게 죄가 되겠어 명예가 주어진 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 지혜가 있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잘 사용하겠니 이것만 있으면 돼 너가 그걸 구했느냐?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줄게 내가 너에게 그 지혜와 부와 명예까지 다 더해줄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셨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판결하는 역할이라면 스스로의 문제 앞에서 역시 분별을 넘어서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판결이 가능하잖아요 나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닿아야 서게 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걸 구한 거예요 알고 구한 건 아닌데 반드시 이 지혜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고 솔로몬도 그러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아요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 더 나은 판단을 하는 걸 지혜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붙들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아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경애하였을 때 보게 된 영광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았을 때 펼쳐진 망국의 역사를 보면서 깨달은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구나 망해가고 완전히 타락해서 난잡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 내가 다른 거 다 해줬는데 내가 부강한 이스라엘도 만들어주고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가장 부강한 이스라엘을 선물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향하는 자 없이 이방 잡신과 음란함 세속적인 문화에 둘러빠져 난잡한 문화가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한숨을 쉬면서 깨닫대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답이었는데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한숨을 쉬며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경애했을 때 하나님을 경애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을 보면서 야 거봐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야 감탄하며 선포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한 자리에서 펼쳐진 결과를 보며 쏟아낸 말이었어요 이거 자문의 이 고백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애했을 때 보여주신 영광이내에 기뻐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고백이긴 하나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로 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한숨처럼 고백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다윗처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과 같이 그가 이룬 태도, 그가 이룬 업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주셨던 게 아니라 내가 다윗을 왜 선택했는지 알아? 솔로몬아 너의 아버지를 내가 왜 선택했냐면 그가 아무것도 없는 출신으로 봐도 뭘로 봐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를 왕으로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였어 마음 하나였어 난 너가 다윗과 같이 되길 바라 너가 지금 신분으로 따지면 넌 왕자로 자랐고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고 귀족처럼 자라왔을 거야 근데 그것이 너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게 너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서 있는 다윗의 태도를 잊지 않길 바래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취했던 그 동일한 태도로 서게 되어지면 너에게 전부 다 유익이 되어질 거니까 절대 이거 잊지 않길 바래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애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질책하시면 왕이고 다발이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다윗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자신의 왕관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올 수 있었던 다윗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러니까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는 말은 왕의 말에 순종한다는 얘기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야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이 엄청난 기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도의 지혜와 총명함이었고 감히 누구라도 넘을 수 없을 만큼의 부기와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에게 기회가 되고 복이 되려면 그리고 은혜가 되려면 딱 한 가지 전제가 필요했는데 네 아버지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어야 한다 다윗과 같이 그거 하나면 됐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향해 있었던 마음이요 다윗 평생에 주어지지 않았던 엄청난 기회를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에 물려받게 되었었던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길에서 경험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런 고생 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인생길이 아니더라도 그가 아버지 다윗을 통해 보게 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잘 지킨다면 다윗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그 기회들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가졌어요 다윗도 누려보지 못한 것까지 솔로몬은 다 가졌는데 기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스란히 주어졌는데 딱 하나 마음 하나 잃어버린 게 모든 게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모든 것이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모든 기회가 다 주어졌는데 딱 하나 마음 하나 잃어버린 게 그 모든 기회가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수많은 기회를 받고도 결국은 타락한 그런 별 볼일 없는 왕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위험한 길에 들어서려는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지혜로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리에 서길 바라셨어요 스스로 돌아보길 바라셨다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 엄청난 기회를 솔로몬은 날려버립니다 그 기회가 솔로몬에게는 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지혜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주변 이방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지혜가 드러났지만 솔로몬 자신에겐 그 어떤 것도 이익이 되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두 어미가 있었어요 그 어미에 대한 판결이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잖아요 반 뱅강해가지고 하나 가져가고 가져가라 했더니 진짜 엄마 마음을 가졌던 이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그 사건 그 지혜로운 판결이 역사적인 판결로 남아있습니다 그 지혜로 자기를 분별 못했어요 자기 상태를 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못 봤어요 그 하나님 솔로몬 스스로 인생에는 그 지혜가 어떠한 영향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소망함 그건 진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마음만이 아닌 다른 마음도 교묘하게 누룩처럼 숨어있었다는 것을 솔로몬 안에 있던 여지 있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펴보기를 원하셨는데 그 지혜로 남을 판단해 주느라 바빠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잠원 1장 17절 여우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사리분별 자라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상황판단 자라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상황분별 자라고 임기응변이 능한 사람더러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혜예요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회와 복이 주어진다는데 그 기회가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되려면 우리에게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우와를 경애하는 거 열한기상 3장 얼마 가지도 않아서 기록된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합과 암몽과 에돔과 시동과 헷 여인이라 2절에 여우왁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다른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거 아니었어요 나라는 여전히 부강했어요 근데 뭐 하나 바꿨어요?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우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우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우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딱 하나 당부하셨는데 다윗과 같이 하라고 근데 솔로몬이 다른 거 다 잘했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우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하베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있는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까지 한 또 암몬의 자손의 가증한 물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되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를 떠남으로 여우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우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바로의 딸만 취하여 집에 가하게 하였던 그 여지가요 애굽의 사람 바로의 왕의 딸이었던 그 왕의 혼인관계 그 한 번 열었던 여지가 왕의 후국만 칠백이요 천만 삼백이요 그 작은 여지가 길을 열어놓았더니 거기로 줄줄 들어오는 이걸 막을 틈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 얼른 발견해서 그 틈을 막았더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더라면 그럼 이 지경까지 가진 않았을 텐데 이런 망국을 달리는 이후에 바로 급격하게 이스라엘은 쇠퇴합니다 바로 솔로몬 왕 다음 왕부터 벌써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요 딱 하나 이스라엘의 통일을 봤었던 왕은 그것을 이룩한 다유왕이었고 그걸 북왕에 만들었었던 솔로몬 왕밖에 없는데 솔로몬 왕 시기밖에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누리질 못해요 바로 분열됩니다 그 다음 왕부터 그래서 그가 받은 엄청난 기회였던 그 지혜로 마지막에 깨달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딱히 지혜라고도 할 것 없이 인생 살며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결론 하나 깨달읍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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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경애함을 잃어버린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은 인생의 결말은 헛되다는 결론만을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그 탁월한 지혜로 이 질문이 찾아들어왔어요 저에게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록될 우리라고 하는 역사체계는 우리는 어떻게 평가되어질까요? 지금은 우리가 앞에 일을 알 수 없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될까요? 어쩌면 어떤 역사가 기록될지 뻔히 보이는 여지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기회들 성경에 관한 박학한 지식 경제적인 부흥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대한민국이야말로 솔로몬이 받았던 기회와 같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기회를 얻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 기회가 과연 우리의 복이었냐는 거예요 이 부와 명예 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스스로 돌아볼 지혜만 있었더라면 이것이 모든 일을 살리고 먹이는 복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만약 마음 하나 잃어버리면 우리의 여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걸국 처박히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걸 누구 탓할 거예요? 돈 많은 걸 탓할 거예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탓할 거예요? 솔로몬 왕 때나 다윗 때나 증명했었어야죠 아무리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도 여와를 경애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의 중심만 놓치지 않는다면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하나님은 여와롭게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흥황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우리한테 남겨줬어야지요 지혜 있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 한국교회 안에서 서로의 양만 옳고 그러면 잘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줄이 우리가 지금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 스스로는 분별이 잘 되고 계신가요? 그 지혜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인가요? 뭘 보셨나요? 한국교회 싸워가는 거 보셨나요? 대한민국 몰락하고 있는 거 보셨나요? 우리가 어떤 그 기회와 그 잘난 지혜로 우리가 보게 된 건 뭔가요? 뭘 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사람만이 몰릴지를 보셨나요? 누가 얻고 그런지 편 가르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 다윗이 바보처럼 고수해왔었던 지켜왔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기회는요 절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기회를 받았던 그 기회가 복이 되냐 저주가 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서 있느냐로 판가름 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수많은 기회들이요 그게 어려움이 됐든 그게 즐거운 일이었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들이요 그것이 코로나를 통해 인간이 쌓아올린 거 얼마나 험한하게 무너지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지혜이구나라는 걸 발견했다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가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회이지요? 복이지요? 수많은 복이라고 말하는 재물의 부여함과 탁월한 능력들 사역 잘하고 부강해진 세력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경외함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저주이죠 이 말씀 앞에 서는데 두려웠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잘 못 봤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걸 봤습니다 했다면 몰려들었고요 집회만 하면 수만 명씩 모이는 그 대형 집회들 가서 2007년도에는 어게인 107 평양 대붕을 회복하자고 집회하는데 잠실 주경기장에 수천 명이 모여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 현장에서 와 진짜 엄청난 그냥 어느 곳을 둘러봐도 다 크리스찬인 지하철역에 가서 지하철 첫차 타고 집에 가는 사람들 다 보면 전부 다 크리스찬인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냥 넘쳐나는 교회들 이거 기회잖아요 기회요 아직 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기회였어요 누구는 경험을 보지도 못한 우리 믿음을 지키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한 번도 보도듯도 못했던 막연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 조선 땅 과연 열리겠나 이 조선 땅에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이 과연 이곳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막연하고 두려웠던 게 단 백몇 년 전이었어요 몇 백 년도 채 백 년이 조금 넘은 시기였어요 이걸 꿈이라도 꿔볼 수 있었겠어요 그때 전국과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십자가가 드리워진 이 모습을 성교사님이 조선 땅에 오셨던 성교사님도 꿈도 못 꾸셨어요 꿈은 꾸셨죠 꿈만 꾸셨어요 수많은 그 공격들 과연 이게 될까 나 무의미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뿌렸을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 저는 열매 맺는 한복판에서 자랐어요 청년들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였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습니까 누구는 울며 불며 구해도 보지 못했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봤는데 그 몰락해가는 것까지 보시렵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그냥 날려버리면 무엇을 볼지 오늘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제의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잃어버린 마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